근데 이제 다들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. 왜냐면 누가 공짜로 이걸 개발을 해주겠냐. 런칭을 하니까 결과가 달라요. 스타트 대표님들의 아이디어를 세상에 보이게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었습니다. 왜냐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생각만 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개발사 그리고 만들고 나서 운영, 마케팅할 수 있는 모든 회사들을 조인을 시켜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제 오픈브리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십시오. 24시간 365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